진짜 너무 재미있었어요. 첫 번째랑 아쉽다. 오 닭살 닭살 닭살. 진짜 소름. 진짜 소름. 소름 닭살 닭살. 야. 아니 이분들 뭐야. 여기서 엄살 다 부리고 가라고 뭐야. 설현 씨 울었어요. 야 왜 울었지? 육정한 밴드 어떻게 보셨어요? 야 1번에 저 정도면 사실 2번부터 3번부터 기존에 준비했던 무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네네. 내가 볼 때 애들이 추가됩니다. 다들. 여기서 갑작스럽게. 좀 얹어요 몇 개 얹어요. 정정심을 잃는구나. 저 지금 샤워킹 4번 들어가기로 했는데 네. 6번으로 쳐. 이미 합의가 됐나봐요 준호 씨랑. 합의가 됐네요. 저도 한 두 개 있는데 그거 네 개까지 하려고. 동생 표정 좀 봐요. 동생이랑 합의 좀 하세요. 어떻게 합의를 좀 해야 돼요. 내 파트 때 할게요. 어떤 거 말하는 거야 하고 물어봤는데 내 파트 때 하겠다. 동생은 동생 할 거 하면 내 파트 때 하겠다. 이천원 씨도 최근에 한 무대에서 마지막에 약속이 없던 무릎을 꿇더라고요. 맞죠?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내가 무릎 꿇는 거 리허설 때까지 안 했는데 그걸 직접 직관한 사람입니다. 직관한 사람입니다. 아 맞네 맞네. 그래서 우승했습니까? 네. 아 성공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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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작스러운 애들이 추가해 우승 트로피를 커버 주었습니다. 이게 비불한 트로피거든요. 그래. 하하하하.